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엘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엘 유료 합격!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4월호도 이걸로 이제 끝이 나니까 조금만 더 분발해서 정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나리라는 영화가 골든글로브까지 갔어요. 와 여기서 이제 보니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대요. 물론 이건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이제 상 받은 건 일단 축하. 일단 축하하고 외국어 영화상을 받게 됐는데 이 외국어 영화가 맞냐. 물론 이게 한국말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것이 외국어 영화라는 것의 취지는 사실은 원래 취지가 미국에서 제작된 게 아닌 영화를 이제 외국어 영화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제작사에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적의 영화감독이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것이 외국어 영화냐. 이게 미국의 이 저 상들이 너무 이게 폐쇄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또 불러일으키도 했습니다. 그런 지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요. 아무튼 그래도 뭐 쾌거입니다. 쾌거는 골든글로브를 주관한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지난 2월 28일 오후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미나리를 선정해 발표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194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영화 TV 시상식입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수여합니다. 매년 초에 개최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과 수상 결과가 비슷해서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오스카. 오스카에서도 수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데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경쟁작들이 워낙 대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배우로서 최초로 여우조연상에 윤여정씨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와 다른 점이 있다면 TV 부분에서도 수상자를 발표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25개 부문인데 영화 14개, TV 1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요. 미디어 호주. 미디어 호주. 세계 최초 구글,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요. 뉴스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가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언론이에요? 언론인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뉴스가 많이 탑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니네도 여기다 탑재하고 올리고 인용하고 다 하지 않냐? 뉴스 사용료 내라. 이래서 뉴스 사용료를 매기니브 법안을 제정을 했대요.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뉴스 제공자가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결정의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확정한 거죠. 이거는. 그죠? 뭐 민간에서 뉴스 제공자하고 같이 협상해봐. 협상해봐. 그렇게 하고 협상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한 다음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그러면은요. 조정 절차 밟겠다는 거예요. 그죠? 조정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든 돈을 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엄청 반발하면서 호주에서 사업 철수하겠다는 것까지도 막 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제 좀 이렇게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나 봐요. 구글은요. 미디어 왕제 루퍼트 머독.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뉴스 코퍼레이션 및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이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대요. 구글이. 구글이 했대요. 했고요. 페이스북도 2월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에 뉴스 서비스를 제기하는 데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문을 찍 열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여기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내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반발했다기보다는 한 번 이게 문호가 열리면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이런 제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틈이 열렸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줘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리고 진짜로 사실은 요즘에는 이런 이제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통되는 뉴스를 우리가 주로 접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런 데가 언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 수준이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스북에는 자기네 그 언론 담당자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자기네들도 자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특정 성향의 언론 편향성을 갖는 것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크. 문크의 절규 알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이제 그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아 이거 하고 다 하실 건데 이 정도 작품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죠. 문크의 절규 속 낙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궁금함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893년 완성된 절규의 캔버스 왼쪽 상단 구석에 왼쪽 상단 왼쪽 꼭대기 상단 구석에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잖아요. 문장이 희미하게 연필로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다. 그래서 절규는요. 머리를 감싸지고 불안했다는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아노미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아노미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무규범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지면 그 안에서 기존의 규범 체계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에 적용돼야 될 규범은 아직 미완성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무규범의 아노미가 온다라고 보는데 이걸 상징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거예요. 물론 미술 작품은 각자가 느끼기 나름이에요. 그걸 보고 연애 감정을 느끼든 뭘 느끼든 사회 비판적인 걸 느끼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린 사람도 그린 사람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이거는 좀 이제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노미야? 그래?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나 보네? 이런 정도로 가야지 이걸 갖다가 아노미다. 이렇게 딱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문크가 1893년부터 1910년까지 네 가지 버전으로 절규를 그렸는데 첫 번째 작품 1893년 작에서 낙서가 발견됐다 이거죠. 문크가 직접 낙서를 쓴 것인지 문크에게 악감정을 가진 누군가의 반달리즘 행위인지 미스테리하다 이 말이에요. 미스테리한데 미스테리 했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반달리즘이 원래 기존의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근본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종교적 신념이 너무 투철한 이런 경우에도 막 생기고 그래요. 반달리즘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문크가 직접 낙서를 했다. 직접 쓴 거다라는 쪽으로 좀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작품도 한번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다음에요. 넘어가 봅니다. ABC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부수 결과를 보고받고 20여 곳의 표본 지국을 직접 조사해서. 그러니까 신문을 배달하는 지국이 있잖아요. 여기 20곳의 표본을 딱 잡아서 여기서 직접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 얼마나 성실하게 이게 주장하는지. 그 격차를 따져서 부수를 인증하는 국내 유일의 공사기구다. ABC협회. 자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가만 보니까요. ABC협회의 116만부로 공표가 됐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유료 부수가요. 116만부. 116만부. 엄청난 부수입니다. 엄청난 부수고 이 부수가 많아야 광고의 단가도 올라가고요. 영향력도 크다라고 인식도 되고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정부가 또 여기다가 광고를 실어주기도 하잖아요. 정부 광고도 마찬가지죠. 부수 기준으로 요금이 달라요. 광고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 부수를 얼마로 인증받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게 116만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종사하던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된다 지금. 이거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이거를 이제 공표 저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막 주장을 했고요. 주장을 했고. 실제 유료 부수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실제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 조사를 했더니 116만부로 했었는데 실제는 58만부라는 거예요. 116만부라고 했는데 58만부다. 그래서 딱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제 이제 부수가 가장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 조선일보가 예전부터 그런 의혹들은 있었거든요. 신문을 요즘에 누가 시켜서 봐요? 주변에 그런 집 보셨어요? 맷집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지?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 신문사들이 이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인쇄돼 나온 거를 다 폐지로 그냥 넘겨버리는 일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카운팅해가지고 우리 부수가 이만큼이다라고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공된 숫자로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대응이 나올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2020년 공사 결과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기록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거짓된 거다. 해가지고 이게 폭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신문은요. 이제는 글쎄 이거 자체로 아 글쎄 모르겠네. 그 TV조선으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또 힘들다가 이게 트로트 열풍을 이제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요즘에 좀 괜찮아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신문사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도 이 정도면은 실제로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을 형편이에요. 그래서 미디어가 그 이제 방식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바뀌어져 가는 속에서 활로를 잘 못 찾고 있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 IT인데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 논란이 있다고 하죠. 이 메이플스토리가 확률형 아이템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일정 확률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사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게임 내 아이템 등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하고요. 몇 차례 책임의 핵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런 후에도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이에 고육지책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완전 공개를 선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완전 공개를 선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자율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규제를 하고 있는 영역인데 만약에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의심이 되고 그러면 규제 중에서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동 규제도 있고 자율 규제도 있어요. 공동 규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규제에 나서는 거고요. 자율 규제는 업계에서 자기네들 안에서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자기네가 이 내막을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외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넥슨이 확률 공개를 선언했다. 이 확률 공개를 못하겠다. 이거는 우리 회사 내부의 기밀이다. 뭐 이게 영업비밀이다.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공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산업 동향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잡아왔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구글 한국 유튜버에 6월부터 미국 세금을 물린다네요.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한 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다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글은요. 만약 5월 30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비에 최소 24%까지 공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바뀔 수가 없고 그럼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게 이중과세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튜버들 세금 문제가 맨날 좀 불거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미국에서 창출한 수익이 있으면 또 내야 될 건 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것하고 충돌이 나게 되면은 국내에서 걷는 세금에 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국세청도 이렇게 나서게 된 상황이구나 라고 하고 앞으로 이 동향을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엔터로 가보니까요. 전 세계 스포티파이에서 카카오 엔터 음원 중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음원의 서비스가 3월 1일 중단이 됐다네요. 스포티파이 측은 카카오 엔터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전 세계 팬 170개국 3억 4천 5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1년 반이 넘는 기간 전방위로 노력해 왔는데 카카오 엔터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카카오 엔터가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음원 유통시장 외국으로 이걸 또 판매하고 이런 유통시장의 37.5%를 또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인데 이 카카오 엔터 입장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의 음원 서비스 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이제 스포티파이가 먼저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얘네들도 협상력을 높이려고 지금 수를 쓰는 것 같고요.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도 끌려가지 않으려고 기존에 했던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협상 과정인 것 같고 딜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월 1일 중단되는 사태까지 갔고 이러면 이용자들만 좀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70개국이나 되는 나라에 3억 4천 5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스포티파이. 그런데 이 이용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류, 우리나라의 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제 이용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한번 또 소개를 같이 한번 하고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인물용어로 이제 갑니다. 리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 경제지 포천선정, 천대기업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2050년까지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선언입니다. 2050년까지니까 앞으로 한 30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10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대기업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에서 처음 제시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대요. 와 진짜 앞서가는 기업은 앞서가는 기업이에요. 진짜. 그죠? 저런 거 비교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조금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또 뒷받침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고 지난 1월만 기준으로 리백 가입 기업은 총 284곳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백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온라인 물가 지수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가격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일일이 물가 통계를 작성하는 것인데 인터넷상의 가격 정보를 취업하는 방식으로 실제 물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물가 변동 추이를 하루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와 이거 빠르게 빠르게 변동하니까 그걸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계속 온라인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방식이 자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수물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지수물가 요게 하나가 있고 체감물가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체감물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감물가야 이거야 뭐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물가이고요. 지수물가가 이제 수치로 딱 잡아내는 물가인데 요 안에 보면 이제 생산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상품들을 주로 해서 그걸 이제 표본 샘플링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소비품목과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기간을 정해서 샘플링해서 얻어서 그 샘플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갖는 반면에 이 온라인 물가지수는 이런 이제 지수물가와 달리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런데 정확성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노동공급 및 수요 간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실업 등 노동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곡선상에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노동의 수요고 여기가 이제 공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쪽으로 따라 올라가느냐 이쪽으로 내려오느냐 혹은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아예 이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선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경기 국면의 변화 그 다음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게 나와서 경제학적인 개념이 또 소개가 돼서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모든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달 5월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4월 한 달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죠.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th 날 TRAYER